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가 유입되며 올 봄 들어 처음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모래먼지는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한 바람이 초미세먼지는 몰아냈지만 입자가 큰 모래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오늘 포항은 12시 이후부터 올 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높은 하늘로 지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황사가 차츰 옅어지겠지만 공기의 흐름이 느려서 쉽게 해소되진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는 나쁨 단계에 이어가겠고요. 오후 들어서야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한낮은 13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토요일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